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스트소프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소프트웨어주의 주가 흐름은 선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이스트소프트의 거래를 하루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AI 확산의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가 아니라 창작물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와 IP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데이터 회사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연구원은 2024년은 AI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회사들이 화두가 될 것 같다며 지난주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테마로 언급되며 많이 오른 것이 하나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트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올해 개장 첫 날씨가 대비 180% 상승 중입니다.